여러분 즐거우시죠? 이 즐거움을 대로 만들어줄 깜짝 가수를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다섯 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와 멋진 춤 사위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아이돌 걸그룹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일부러 기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좀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이름하야 파스텔걸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그 무대에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여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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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달아 못도 안고 니의 고운 했니니 오던이 야무예요 눈을 바라 타 너를 반듯 너 바로 손 눈을 뜨면 월보다 운들뜻고 오오오오오오- 다시 깨드려요 나의 작은 선물을 미안해 말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눈을 떠요 어 üzer 속에서 저 밝은rze을 보여줄게요 오 오 보여줄게요 오 아아아아 여태 눈을 못뜬서 조이가 운명 중에 빠져 죽던 조이가 살아서 여기 왔고 서서 눈을 떠 도녀를 봄 끊어 실무사 말 듣고 죽고 안간 듯한 정이 여기도 우리 아버지는 바라오라 내 말이야 안간간간 더 힘들게 잠들더게 몸이 팔려 이놈의 해물된 달 살아서 여기 왔니 보고 싶었어요 말도 없는 아버지 미안해 말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눈을 떠요 눈을 떠요 눈 속에서 저 밝은 세상을 보여줄게요 철씨구 걸치구 난 철씨구 걸치구 난 철씨구 걸치구 난 철씨뿐 지워다 룸히 알 수 없는 미치의 세상 속에도 그대와 함께면 다 괜찮아요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내가 함께할게요 지켜줄게요 어린시구나 저린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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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파스텔걸스입니다 오늘 저희 파스텔걸스가 양주평화기원예술제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특별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양주불교사업연합회 회장님이신 도일스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2023년도 양주시 시승격 2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양주시민분들의 평화와 가정의 안녕을 응원하는 행사를 저희 파스텔걸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양주를 온다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마시는 그거 있잖아요 양주가 유명한 곳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양주시도 어엿한 양주시입니다 또 이 양주가 고려시대 때 버드나무가 많이 있던 고울이라고 해서 양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알고 계셨어요? 진짜요? 뭐였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선보였던 곡은 음악방송 데뷔를 했었던 미니앨범 타이틀곡인 효녀심청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금잔디 선배님의 신사랑곡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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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이 현재 미아리똥에 칼대면 가라지 내 뜬고래 내가 못 잡을 줄 안 천만의 만만의 콩떡 여자답게 당량하게 보내는 거야 미아리 눈물목에 믿어도 난 이별목에 믿어서도 남자는 받아 칼대면 어서 가라지 백년아에게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줘 아주 오래전에 미아리 꿈에 울며물며 헤어지던 눈물 꿈에 오늘날이 현재 미아리똥에 칼대면 가라지 내 뜬고래 내가 못 잡을 줄 안 천만의 만만의 콩떡 여자답게 깔끔하게 보내는 거야 미아리 눈물 고개 니가 떠난 이별 고개 니가 없어도 남자들마다 칼대면 어서 가라지 백년아에게 연락할 땐가 꿈에도 하지 말아줘 백년아에게 돌아올 땐가 꿈에도 하지 말아줘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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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축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호응도 짱이신 것 같아요 아 맞아맞아 그러면은 이 분위기를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띄워볼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다시 한 번 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큰 함성과 함께 소리질러 아 바로 이 분위기죠 그럼 저희가 이 분위기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녀 아리랑을 국악과 댄스를 접목시켜서 만든 표정곡으로 저희만의 색을 담아낸 곡이랍니다 제목은 바로 아리 아리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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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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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스리스리요 아라리요 아라리가 난데 물을 흘렸던 수많은 날 이미 떠나가는 차가운 밤 묵묵히 견뎌나갈 새로운 아침이 올 때까지 아리랑 무게를 넘어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좋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우리 대한민국 한결의 한민족 금수강산도 세계로 나아가고 한라산 백구산 산천초목도 세계로 뻗어가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름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파티 파티 한결의 한민족 금수강산도 세계로 나아가고 한라산 백구산 산천초목도 세계로 뻗어가네 한결의 한민족 금수강산도 세계로 나아가고 아리 요, 스리 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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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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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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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시련을 위험해 저세게는 또ón 아리랑 auditing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그렇죠! 제가 원래 앵콜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앵콜이 나왔어요 좋으니까요 아 근데 약간 에너지가 부족한 거 같아요 다 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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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렇게 앵콜을 뜨겁게 외쳐주시는데 또 매너하면 누굽니까? 저희 파스태걸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앵콜곡으로 신나는 메들리를 준비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앵콜곡으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들리 준비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인 만큼 다같이 박수도 치시면서 다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춤도 터지고 많은 소리 나오면 함께 불러주세요 사랑 속을 걸어가는 너의 모습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잊어야 하네 그렇게 두꺼운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두 뿐만 담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못 믿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렸나 모든 때리들 이제는 잊어야 하네 모든 때리들 이제는 잊어야 하네 모든 때리들 이제는 잊어야 하네 그렇게 두꺼운 그날이 그렇게 좋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두 뿐만 담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못 믿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렸나 이 노래는 다같이 알고 계시죠 아 잘하나 아 잘해 아잎 미물alin 오오오오오 Sí 안돼요 안돼 나도 떠나면 안돼 날 결정하게 그 눈 담아만 모든 걸 잊고서 나와나와나와나와나 그 땐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신이야 우리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마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마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댄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리 그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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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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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 오는 손님은 구경만 하보다 더 좋은 손님은 12월에 오는 손님은 시원시원 손님 거짓말 손님은 11월에 오는 손님은 17일 밤 내 손님은 12월에 오는 손님은 12월에 오는 손님은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이고장 처고장 물건 너희은 나라 먼 나라에서 12월에 오는 손님은 12월에 오는 손님은 12월에 오는 손님은 12월에 오는 손님 12월에 오는 손님 12월에 오는 손님 네 다시 한번 도인수님께 감사드리나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에너지 팡팡 파스텔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스텔걸스의 멋진 무대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수고해주신 우리 다섯 분의 숙녀 여러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주시 시승격 20주년을 기념하고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런 염원 그리고 또 양주시와 우리 대한민국의 구군용창을 그리고 국태미난을 기원하는 평화예술기원예술제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